난 간다! 속세를 벗어난다! 내 오프닝은 이거야! 요요요! 집이다 집이다! 옷 좀 벗고 애기들 캣타워가 있고 엄마! 왜 도망갔어? 애기들을 한 번 찾아보지 어! 예순이야! 나야 나야 도리를 찾자! 일자 둥둥아 어! 뭐야! 아이 깜짝이야 야! 얘기를 해야지 오랜만이다 어! 맞아! 내가 너희를 위한 선물을 사왔어 고장 난겨? 아! 잠깐만 올려봐 여기가 이빨이 나갔다 이번엔 해외가 싸웠을 때 사온 거 이거는 할머니 거 엄마 아빠 거 일로와봐 형아 최고! 해봐 형아 최고! 어휴! 어휴 잘 먹어! 왜 이렇게 잘 먹어야 돼? 황한데 황아! 맛있어? 스테이 안녕! 자 너도 안녕해! 안녕! 어휴 어휴 일단 이따 한지성을 만나서 놀이공원에 갑니다 스트레이키즈에서 최애 멤버가 있다면? 글쎄요? 다? 어휴 멤버가 다들 착하지 않아? 다들 내 자식 같애도 싫어 안녕! 짠! 저 지금 여기 창빈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용인으로 떠납니다 제가 왜 다시 숙소에 왔냐 한지성을 만나러 왔습니다 한지성을 이게 휴가의 한지성 놀아주기 프로젝트 나 놀아주기야 내가 형 놀아주기야 아휴 그러세요 놀이기 아주 딱 좋은 날씨야 다음에서 한번 재밌게 놀아봅시다 자이로드롭 탈 수 있어요? 아 다 아 안 무서워 나 자이로드롭은 잘 타 그러니까 내가 롤러코스트는 잘 타거든? 자이로드롭은 진짜 무섭더라 내려간다! 어? 아! 이거다! 맞아 아! 알레르기다! 나 너무 오랜만이다 나도 왔어 왔어! 오자마자 퍼레이드를 보는구만 일단 머리띠를 사자 어? 진짜? 너 아주 제대로 돌아보자 이거구나 오늘 제대로 돌아야지 아 그럼 나 토끼할래 나 기린할래 기린? 어 됐다 혼자 해야겠다 하나씩 가자 어 네 저거 저거 노란거 저거 뭐? 노란거 타야돼 어 저거 재밌지 어 사람이 아주 잘 생각해야돼 진짜 타는거야 여기 중간가면 못나와 벌써 힘들다 이제 근데 집에 갈래? 살려줘 1시간 20분을 똑같은 곳에서 기다렸습니다 2시간 20분에 왔는데 3시 40분이에요 와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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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탔다 이게 무서운건 둘째치고 아니 무섭진 않은데 똥을 치워 똥을 치워 똥을 치워 여러분 안에가 덥다고 패딩을 놓고 오시면 저희처럼 돼요 확인 중국요리? 중국요리? 어 싫어 그러면? 그래? 까장면? 뭐? 몰라 모두 다 좋아 나도 저게 다 좋아 아니 좀 더 돌아다 볼래? 그래 죽대 없는 사람 아휴 죽대 없는 사람 아휴 죽대 없는 사람 자 투러스 투러스 소세지 빠잉 어? 네 가자 찾았어요 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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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쪽으로 스티커 사진이나 좀 찍어볼까요? 형이랑 찍을까요? 네 들어오시죠 미신 존재가 못 풀어서 뭐 아 오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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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거죠 이런거 우리가 또 언제 이렇게 또 한국어 한국어 조용히 말하면 안될까? 이용요금 공사천원 나왔어 나왔어 치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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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디다 놔? 그래 스테이가 발견하면 가져가겠지 스테이 선물 지갑 지갑 지갑에 넣어 진짜 살아있는거야? 살아있지 오 움직여 오 엄청 빨리 찐다 오 오 그만해 너무 커 그렇게 커? 아 모형이잖아 모형이네 야 우리 생각해보면 진짜로 한국 진짜 없다 여기에서 하나 탔는데 모든 기운이 다 빨렸어 하나 하나 타고 밥 먹는데 내시경 쏟았어요 민우의 수사 브이로그 1일차 성공 짜잔 잘 보이겠지 그럴거야 오늘은 어 친구들하고 밥 먹고 어 뭐야 그야 뭐야 쇼핑하러 가는 날 흔한 친구와의 전화통화 어디야 어 야 거기 분식집에서 밥 먹고 가자 어 어 다리가 길어보이는 아이비클럽 야 야 야 어딨어? 석인데요 봐라 어디가? 석이요 어 뭐야 바뀌었어? 응 오 나왔지 자 이건데 아이 오랜만에 먹을게요 저는 김포공항 가는 중 카메라에 관심이 많으신 가위바위바위보 치는 사람 한.. 한 명 몰아서 사기 한 대면 치는 거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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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대면 치는 거 가위바위보? 아쓰 아쓰 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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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풀린다 뇌가 풀린다 그래 브이로그는 괜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여유로움을 보여주면 된다고 여기 약간 무서울 것 같기도 하고 야 여기 다 주차장이야? 아아 놀러가신 분들이나 그래 내려가자 다 한 거 같다 그래 이거 생각보다 무섭구만 오! 어 리누는 귀여워가니라 리누는 거짓인데? 아 그런 것도 알고 계시네 아 우리 친구들이 제 모니터링을 진짜 잘하나봐요 다 알아 다 알아 쇼핑 끝 쇼핑 끝 헬스가 이제 헬스 휴가 때도 운동은 포기할 수 없다 화이팅 운동하는 건 찍지 못했지만 열심히 하고 왔어요 사람이 지나가면 창피해서 말을 안 하게 된단 말이지 이상한 사람 가잖아요 이상한 사람 흐 흐 흠 흠 흠 오늘 내용은 획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꾸 떨어지게 별로네 모르겠다 내일은 할머니 댁 갔다가 친구들하고 연극 보러 갈 거예요 할머니랑 점심도 먹고 흐흐 그럼 안녕 굿나잇 둥둥아랑 하나 갔다 올게 자 인사해 흠 순이야 둘이야 에휴 집사의 인생이란 에이 할머니 이거 저기 외국 갔다가 과자 좀 사왔어요 과자? 네 에휴 안 사오면 어때? 이거 나눠드시라고 놀러 가시죠 안녕 멍멍아 넌 무섭게 생겼으니까 가까이는 안 갈래 저는 이거 먹으러 왔디요 할머니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손 흔들어 주세요 흠 이렇게? 흠 흠 흠 흠 흠 흠 상원은 지금 부어서 맞어다 부어서 이렇게 네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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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도 나왔지 흠 흠 흠 흠 간단한 설명 흠 흠 흠 흠 흠 안녕히 계세요 잘 먹었습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네 김포 지하철 지하철 갔다 아 저쪽으로 가야 된다 자 여기네 어디? 바로 앞이네 어 뭐야? 바로 앞이네? 이민호입니다 이민호 네 자리 한번 골라 주시겠어요? 그 어디가 제일 덜 무서워요? 덜 무서운데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살아서 오자 연극 보다가 집에 갈뻔했어요 흠 흠 흠 흠 흠 여기야? 맞네 그러니까 4층은 바로바로 상구 짱 흠 흠 흠 흠 흠 흠 아 유튜버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거야 이거 혼잣말 못하겠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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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흠 흢 흠 흠 흠 흠 crew 포 vlog 흠 흡 Jean 저 배 조ş 두wehr 쟣 혹시 wh 교수 이럴 강사 에휴 이현이 카메라 끄자 네 이현이 제 방입니다 다 같이 오랜만에 저희 집에 와가지고 자려고 저랑 같이 급식 먹고 그러던 친구들 같이 놀고 숙제하고 조용 친구를 만나러 가는 중 음 잘생겼네 좋아 좋아 크림 버스터 덕바비 와 맛있겠다 이거 뭔가 신기하다 뭔가 되게 신기한 맛이다 안 돼! 우리 넷개 미국 곳이 여행대로 가거든? 어디가 지금 리허가 갖고 리허가 갖고 마이애미 그리고 엘에이 뭐 등등 링무하는 자리에 가고 이곳은 바로바로 호영이 카페 여기서 이제 책 보고 그러는 거야 그냥 좋네 이렇게 책들이 많구만 재밌게 읽어보자고 좋아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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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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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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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줘? 어 여보세요 작은 냉장고? 그 베란다에 있는 거? 아 작은 냉장고 오 아 뭐야 찜닐 아 자 순이 먼저 어? 으으으으음 으으음 으으으음 맛있어? 설거지를 했는데 그냥 설거지를 했어 하아 화장실을 치워볼까 비닐봉투 으으으음 음.. 스냅 2층을 가자 어? 안쌌네? 좋아 이리와 가져와 일로와 일로 아니 그거 갖고 와 그거 갖고 와